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T재현구소의 이정열 전라팀장입니다. 금일은 4월 20일 현재 시각은 4시를 지나고 있습니다. 수산중공업이고 여코도블너 034020입니다. 자 일단 기술적인 부분들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13,500원 그리고 14,000원분들이잖아요. 좀 버티고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제가 혹시라도 좀 말씀을 드렸던 게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아가지고 13,500원에서 반등이 나올지 21선이죠. 약간 그런 부분들을 돌파를 한다면은 14,500원을 돌파를 할지 자 이 부분 여기를 돌파를 할지 여기서 좀 조정을 받은 다음에 반등이 나올지 조정을 13,500원 부근에서 반등이 나올지라는 제가 언급을 해서 그런지 말이 C가 된다고 이렇게 조정을 좀 받고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일단 반등이 나왔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것들이죠. 주가가 저렴해졌기 때문에 여기서 틈타가지고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래도 조정을 받았지만은 나쁘지 않다. 빠르게 만회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긍정적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좀 드리려 합니다. 자 말이 C가 된다고 하니까 14,500원을 돌파를 해줄지 지켜보자 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매수세가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던 게 외국인 기관, 균형투자, 보험, 연기금에서 계속 매수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기업이 앞으로 개선되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감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만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균형투자, 연기금이랑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홀딩을 유지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들어요. 그냥 가지고 있지 않을까 21선에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다시 14,000원을 돌파하는 것들을 체크를 해보고 14,500원을 돌파를 하기를 바라보면서 단기적으로 가지고 좀 기다려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일단은 이런 부분들, 기술적인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 어제 질문이 좀 있었어요. 한 시간 전에 나온 뉴스는 여행이 없는 건가요? 석탄 발전 수출 근육 끊는다라는 내용들 그래서 제가 답변을 좀 드렸었는데 영향이 있긴 하겠지만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제한적일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내일 언급하겠습니다. 석탄 산업과 가스 터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소 분리할 수는 있긴 합니다. 자 내용들이 이렇습니다. 어떤 내용들이냐 이 내용들을 좀 여쭤보신 것 같아요. 석탄 발전 수출 이젠 금융지원 없다. 22, 23일에 기후정산매담이 예정되어 있어요. 다음 주에 예정된 기후정산매담 변화회의에서 석탄 화력 발전 수출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을 불리하게 이제 중지를 할 것이다, 금지를 하겠다, 준비하고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불가피한 조치다. 조 바이든 대통령 출범 이후 탄소 중립 이행에 속도를 내면서 탈탄소 전략에 동참할 것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조치다. 이게 주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해외 수주, 석탄산업 그런 부분에서 해외 수출되고 있는 부분들이 수출의 은행을 통해 가지고 그 금액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금융지원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해외 자금이 거의 프로젝트가 신규 수주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끊긴다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좋은 부분들은 아니죠. 근데 이제 해외에서 요청한 경우에서는 원래 이제 이걸 우리나라가 요청하는 경우에서는 이제 안 받아줬었는데 해외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에서는 받아주긴 했었어요. 자 뭐 이런 부분들 정부가 나서 탈석탄 금융선언을 하면은 중공업 입장에서는 뭐 진태양란에 빠질 수가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여기 보면은 주산중공업은 해외에서 연결 매출 기준에서 스탑 활용 매출이 전체 35%, 40%에 달한다라고 하죠. 뭐 가스터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스터빈도 마찬가지인데 당장 수출입 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대출보증이 막히게 되면 이들 기업계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긴다. 그래요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면밀히 석탄 금융준지선언에 반대 의견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래요 이게 그래요 뭐 이런 부분들이 뭐 좋지는 않은 소식들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좋지 않은 소식들이죠. 뭐 그냥 탈석탄 한다고 굳이 그렇게 이렇게 막 급격하게 막 섣부르게 이렇게 대응을 할 이유가 있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뭐 정부에서 한다는데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기도 하죠. 자 뭐 해외 석탄 발전 투자를 금지하는 법안을 지난해 7월 발의한 데에 이어서 탄소중립을 선언하겠다는 등 여러가지 공헌을 해왔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이 탈석탄을 해가지고 친환경 산업을 진행하겠다라고 포트를 바꾼 거예요. 이미 대비를 하고 있었잖아요. 영향이 없진 않겠죠. 근데 포트를 다변화시키면서 신체성적으로도 풍력이라든가 물론 가스터빈이나 원자락이라든가 석탄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있긴 하지만 산업을 영위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좀 피하기 위해서 신체성적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부분들이고 퓨어세도 그렇고 파켓은 뭐 그렇다 쳐도 퓨어세도 그렇고 해상풍력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을 수혜를 받기 위해서 포트를 좀 사업을 옮겨가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겁니다. 자 뭐 가스터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초임계압 이렇게 해가지고 두산중공업이 국내 기업이 이전부터 해외 석탄 발전소를 지을 때 적용해온 친환경 기술이다. 뭐 에카 천연 가스 발전과 비교해도 탄수 배출량 차이가 크지 않다. 석탄 발전 수출에 강력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이 기술을 사용한 프로젝트는 제한하지 않는 이유다. 근데 공적 금융 전면 금지 한국 기업이 빠져나가면 기술력이 낮은 중국 업체가 대거 사업을 맡게 될 것이기 때문에 탄소 배출이 늘어나면서 글로벌 대기 환경이 더 악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영향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자 근데 이런 부분들을 두산중공업 입장에서는 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변화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두산그룹의 해체 외지까지 초래한 두산중공업의 부실 요인은 다변화 속도였다. 자체조산이었던 석탄 발전 산업을 조금 더 빨리 포기하고 신재생에너지 집중했다면 그 같은 위기에 놓이지 않았을지는 모른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해가지고 조금 빨리 신재생 쪽으로 옮기지 근데 사실 신재생 쪽으로 빨리 옮겼다라고 하더라도 실적적인 부분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 부분 산업이기 때문에 뭐 크게 다른 건 없었을 것 같아요. 뭐 부실 요인이 뭐 두산건설이었죠. 뭐 부실 요인이 사실 뭐 그렇죠. 어 두산건설의 분양 실패와 석탄 발전 산업 실패 이런 것들 뭐 두산건설이 석탄 발전 산업이 좀 있었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에 좀 더 집중을 했다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후회는 좀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전과는 다른 면모를 보여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이제 지금 신재생에너지 집중했지만 신재생에너지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수수도 그렇고 근데 가스터빈은 이제 양란에 겁이 될 수가 있다. 좋을지 안 좋을지 그런 부분들은 좀 봐야 된다. 가스터빈 같은 경우는 좀 신중한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뭐 여기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내 친환경에너지를 대표하는 기록을 쓰고 뭐 둥둥둥둥둥둥 이전에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가스터빈 해상풍력수소 국내 친환경에너지 산업 선택을 할 상황에 접근 앞서서겠다. 여기서 가스터빈이 어 조금 뭐랄까 열병화 발전소 발전소에 들어가는 부분들인데 가스터빈 가스 발전 이런 부분들도 석탄과 마찬가지로 자초자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석탄 발전 못지않다. 이런 가스터빈 탄소를 배출하는 거는 석탄과 똑같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라서 이게 양란에 겁이 될지 그렇게 좀 신중하게 보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탄소 종말인데 탄소를 배출하는 건 어차피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부분들이 될 것 같은데 뭐 일단 이거 말고도 뭐 좀 여러 가지 모멘텀 등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영향은 일단은 신체 생적으로도 옮기고 있는 부분들이 될 거고 뭐 크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영향이 크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두산그룹이 수소시장 선점을 위해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수소테스크포스티 이렇게 팀을 신설을 했는데 두산중공업과 두산퓨어셀 등 계열사 전문인력을 모아가지고 지주 부분에 수소팀을 구성을 하고 수산업의 전반에 걸친 전략 수립에 나섰다. 라고 합니다. 수소생산, 유통, 활용, 발전 모빌리티,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가지고 시장을 찾고 최대한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그림이 나올 것이다. 인수합병을 통해 단기간에 영향을 끌어올리는 것도 공격적으로 추진을 할 것이다. 자 그러면 인수합병? 이거 퓨어셀을 중공업에 한테 준다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인수를 한다? 그만한 자금이 있나?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일단은 그래요. 뭐 그린수소 생산에도 착수를 했죠. 중산중공업이 제주에너지공사가 보유한 풍력단지에서 그린수소를 생산하고 압축 저장하는 시스템도 구축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퓨어셀도 지분을 받아가지고 퓨어셀이 인산은 연료전지,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기술 개발 중이고 건물륙, 주택용, 수소연료전지, 고분자는 연료전지, 라인업을 갖춤 후 힘을 좀 보태고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지분을 구조를 변환을 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개선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좀 더 집중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좀 영향이 없진 않겠지만 그렇게 크게 걱정할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기후정상매담이 지금 4월 22일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소라든가 해상폭력 그런 쪽으로도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게 두산중공업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두산인프라코와 분할합병 그리고 개선되고 있다라는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재료, 시너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면 분명 두산중공업이 추후에는 좀 개선되어 있는 움직임을 모습들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지금 완전히 개선이 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서서히 개선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시고 두산중공업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저 같으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지켜보지 않을까 가지고 가져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떤 움직임들을 보이는지 체크를 해보는 부분들이고 일단은 13,500원에서 반등이 좀 나아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서 좀 더 지켜보면서 가지고 가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의견들이고 제가 모든 부분들이 다 맞을 수는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종목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AP투자연구소에 김용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상대는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오셔서 위에 여기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보시면 매일매일 종목 추천드린 내역들이 확인이 되시거든요. 자 여기에서 4월 16일 금요일 게시판으로 들어오시게 되시면 장전에는 뉴욕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렇게 쭉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고 있고 우리가 투자를 함으로써 뉴욕증시를 알고 봐야 되기 때문에 영향을 좀 미치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9시가 되면 종목 추천드립니다. 해성DS 현재가 34,600원 1차 목표가 35,600원 손절가 33,000원 그리고 9시 9분에 선도전기 현재가 4,020원 1차 목표가 4,140원 손절가 3,850원 그리고 9시 2분에 광명전기 현재가 2,760원 1차 목표가 2,840원 그리고 손절가 2,620원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선도전기 1차 목표가를 돌파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9시 7분쯤에 세 종목 추천해서 한 종목 수익 두 종목 보여중이다 한 종목 선도전기 두 종목 해성DS 강명전기 목표가 매수가 손절가 잘 지켜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장이 종료가 되면은 추천드린 종목들 3시, 4시쯤에 이렇게 결산이 올라옵니다 해성DS 추천대비 1.5% 온도 올라갔고 선도전기가 한 4% 가량 그리고 강명전기는 손절가 모든 종목들이 단기로 스캘핑 형식으로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단타로 접근을 한다는 것은 손실이 그만큼 빠르게 확정이 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유의하시면서 접근하시고요 그리고 통합 누각적으로 모든 종목들이 수익이 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들 반드시 확인하시면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한 번 수익이 나면은 크게 나는 편이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오셔 가지고 종목 추천 받으시고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홈페이지 오셔 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이용해 주시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